인보사는 국내 최초의 골관절렴 유전자 치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허가 당시 제출 자료와 달리 신장세포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면서 판매가 중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신장세포 유입은 실수였다며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는 검찰이 코오롱 관련 수사에 착수한 이래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진다는 점에서 발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6월 코오롱생명과학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착수했고 이육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